아우아이 휴! 휴즈입니다! 자! 오늘은! 프로스타즈! 시간 찾아왔습니다! 이야 이건 뭐 얼마만에 부를 게임입니까? 자 오늘 프로스타즈 컨텐츠는 바로 이 칼! 를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 지금 3점에 들어가 보시면 레노드 칼이라는 커요미 그 자체 깨구리! 스킨이 나왔습니다 아 이 스킨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플레이를 안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 레노드 칼! 브루스타즈가 라인프렌즈랑 또 이렇게 콜라보를 했더라구요 어 이거 말고도 뭐 엘프리모랑 레온이도 있는데 지금은 칼 스킨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와 하니 이런 식으로 콜라보 스킨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레노드 칼 일단 바로 구입해봅시다 와우! 어 얘 벅적 들고 있는 거 뭐야 이거 약간 마리오 같기도 하고 요시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바로 한번 사봅시다 일로 와! 알라인우드 칼 획득 자 바로 한번 장착해봅시다 버섯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펙트도 바뀔라나요? 오늘 솔로 쇼다운 맥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블록이거든요 벽이 많아서 때마침 우리 깨구리 칼이 활약하기 좋은 맵인 것 같아요. 자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야 이거 얼마만에 하는 브롤이야 진짜. 렛츠 고! 자 지금 얼마나 커요일지 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. 아니 야 이 귀여운 표정을 보고 공격을 한다고? 그럴 수 있어? 하지만 그 깜찍한 표정 뒤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강력함. 아 그리고 이거 꽃게기 아니라 버섯을 던지네. 이거 던질때마다 이머티콘이 나옵니다. 야 이거 퀄리티가 역대급인데? 굉장히 공을 많이 줄인! 아아! 프랭크가 거기서 왜 나오냐? 아니 이거 귀염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게임에 집중을 못했네. 자 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스킨 추천할만한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때릴 때 버섯 떨어지는 이펙트도 생기고 그리고 아예 버섯을 던집니다. 대박이에요 어 80보석살인데 괜찮습니다 진짜 이리와봐 이리와 죽어 임마 깜찍이 깨구리 한 번 맞으면은 그냥 정신 못차려요 어 저거 잡아야 되는데 어딜 너 그걸 판매 순간 죽은 것이여 어 빤스런해야지 그걸 먹어 이리와 어 한 번 두 번 걸고 피 채우고 자 남은 브롤러 세 명 제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빠졌을 때 샷 아 이거 궁극기가 제가 차야될텐데 자 긁고 사거리는 저도 뒤지지 않아요 이리와 아 이게 맞네 궁극기만 채우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깜짝 빠져서 피 채우고 이거 지면 안돼 무조건 잡는다는 마인드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어어 일루와 아 근접전에서는 안진다 이거야 의미 레노드카 커요미로 까볍게 아슨 알리 근데 저는 이거 보니까 그 엘프리머 곱탱이의 스킨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 그게 진짜 커요미로 끝판왕이던데 레온도 이쁘고 자 그렇다면 쨍그래 파워플레이 한 번 해볼까요 제가 파워플레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흔들광산이거든요 오늘 맵 같은 경우에는 음 맵이 부시가 많아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커요미로 숨을 봅시다 가쪄 지금 제가 저한테 어그로 거의 다 끌릴 거거든요 커요므때문에 애들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어 그 판단 야 이거 괜찮네 맵에서 이번엔 맵에서 괜찮은뎁쇼 아야 이걸 맞네 자 피 채워주고 아 아 아 아 아 이거 여차하면 긁어버릴 거예요 제가 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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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여미 오 야 야 야 나 나 죽어요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내가 가운데 잘 챙겨놨단 말이야 쭈욱 쭈욱 자 3개만 더 먹으면 됩니다 잉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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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만 더 쭈욱 야 하나만 챙겨봐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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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꿀잼 나 이스 아 이거 왜 레노드 칼 하니까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아 좀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이 느낌 너무 꿀잼입니다 자 그러면 듀오 쇼다운 해가지고 우리 또 팀원에게 저의 커요음 마음껏 발산해 봅시다 과연 반응은 두툼 아 프랭크야 이때 귀엽지 앰랄랄랄랄랄랄랄 앰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나이스 개군 야 이거 레너드 칼한테 이렇게 어고를 안 끌린다고? 아 살짝 빠져주고 피 채워 어 어 팔짜리 뭐야 궁극기 써 ucha 마지막! 론스타 안전하지 않아 어 이거 맵이 탁 트여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아.. 괜찮습니다 커요운 버프 받은 우리 레노드라면 할 수 있어요 가보자잉 긁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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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 뿌 뿌 뿌 싹쓸이 하러 왔어요 왔어요 갱 순위 복수 안전 복수 음...싹소리 음...싹소리 으어어어억 아아아 아 좀 아프다 아직도 1등이야 근데? 아닌것 같은데? 언제까지 싸워야돼? 기다려봐 그거 졸라니까 아 2위로 밀려놨어 아아아아 그 느낌은 좀 잘 채워가지고 해봅시다 우리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방타 개나이스 자아 바로 다시 들어갑니다잉 일로와요 일로와요 벗어날 수가 없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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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오마이갓 자 4개짜리입니다 아 근데 이거 2등이네 또 자 23초 남았거든요 안돼 3등 밀린다 어디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거야 일로와 일로와 양강노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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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오마이갓 죽어 죽어 깔끔한 컷 아아 밑에 있는 애 얘를 못잡았네 아아 사미까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나온 랜더드칼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는데 스킨 퀄리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나머지 그 브라운 엘프리모랑 셀리레온 있잖아요 병아리레온 있는데 걔네들도 나오면 또 한번 재밌게 즐겨보고 싶네요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알람버튼 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짱퀄리님분들 규바